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버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위의 것이오 정력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온전함을 이루는 혀였습니다 혀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밖으로 내 보이는 하나의 도구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혀 자체보다는 혀가 말하게끔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야고보가 우리 마음에 온전한 지혜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3절부터 13절의 시작이 되는 본문의 시작이 되는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13절의 9절은 3장 1절과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되게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교회 내에 선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삶에 있어서도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선생이 되는 자들은 말로써 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온유함을 행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이 말로 하는 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만 옳은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그 옳음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선생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선생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신자는 누구나 다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말로만 선포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위선자인 것이죠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이냐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 때에 지혜롭게 살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리스의 델피라는 그러한 도시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그러한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글귀입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여겨지느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하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지혜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텔레스는 지혜는 윤리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교에 보면 지혜를 이치를 아는 능력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지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반야심경이라고 들여보셨나요? 저도 불교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서 반야심경은 들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반야가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마음속에 새긴다고 이런 이야기죠 이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아도 지혜라는 것이 그저 한낱 지식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철역에 와서도 지혜는 계속해서 경험이나 도덕적인 실천, 행함 이런 것과 연관하여서 이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지식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하여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혜는 단순한 학습 또는 지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주관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지식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없을 수 있지만 지혜는 좋은 지혜와 나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요? 물론 좋은 의사는 충분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의사인 것은 아닌 것이죠 좋은 의사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맞게 알맞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의사인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똑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상대방의 감정이나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배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잠원 9장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원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지식 그 자체에 많은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는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들었던 말씀이 배웠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구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온 지혜다 또 세상의 지혜를 땅위의 지혜, 정육의 지혜, 귀신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듣고 나중에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어 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않은 자 또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자신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의 기사를 보거나 또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 같은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신앙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지혜 우리가 끌리는 그 지혜라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왜 갑자기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겁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명성도 있고 거기다 예수님의 능력도 있는데 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이들을 다 죽이고 바라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지 우리가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막아서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저 인간 나쁜 놈이네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만하네 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3년이나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이 선생이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보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좀 편견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야 무조건 베드로 잘못됐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를 따져보며 그 당시에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수님 말하는 게 틀린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많은 순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가능할 것인가 야구보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실질적인 것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한다면 그 지혜가 앞으로 맺을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된다고 야구보가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세상의 지혜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이고 혼란과 악한 일입니다 시기 영어로는 envy 또는 jealousy 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 젤로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나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적대적인 부러움 좋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부러움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젤로스라는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빠르고 흥분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이 돼요 다시 말해서 시기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나 위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늘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매우 흥분되고 조금만 툭 건드려도 앞으로 확 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나게 행하고 자신의 위치나 체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예민해서 쉽게 당파나 파벌을 형성하는 것 즉 분열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악군과 적군을 구분하여 놓고 그 사이를 싸움시켜서 그 사이에서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다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 밑에서 성격 공부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팔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진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내에서 더욱 그렇죠 교회 내에서 팔을 나눠서 두 팔로 나눠서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사단의 편인가요 둘 중에 하나가 손 들고 나는 사단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분명히 둘이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둘 다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게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이 문명히 싸우는데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알 수 없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 내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진리가 없으니까 혼란이 생기게 되고 여러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파고들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 분열, 다툼이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맺는 열매들이 무엇인가요? 야구보는 7개를 이야기합니다 성결부터 시작해서 화평, 관용, 양순, 극률, 편견, 거짓없음 편견없음, 거짓없음 이렇게 7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통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성격들이 쭉 나열돼서 설명이 될 때에는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나오는 7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결이죠 성결은 시기와 앞에 말씀드린 시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늘 날이 서 있어서 싸우기를 즐기게 한다면 성결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순수하게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결이 이루는 화평 그것은 자연스럽게 관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원어는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평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온 평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는 내 마음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만큼을 양보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양순과 함께 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순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양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젠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온유함, 관용, 양순 이런 것이 환영받지 못한 덕목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힘이 있다면 힘으로 눌러야지 양보하거나 젠틀하게 대하거나 관용으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양순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설득당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양순, 젠틀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양순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극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것, 내 이, 나의 권리 여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함과 무력함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것이 극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들을 환영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극률이라는 것이죠 편견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에 두 마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교인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극률이 있고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하는 교회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일을 대할 때 나의 속마음과 나의 겉모습이 같다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성품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맺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여쭤보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죠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학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아멘 단순하게 작용 반작용처럼 탁탁 나오는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듣기에는 끔찍해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웬 말입니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끌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것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창고를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나라의 대선이 한창입니다 이제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들이 이 땅에 정치를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화평과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서로가 상대를 악한 자로 만들고 자신만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그들도 뻔히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루어진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분열되건 말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51%가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더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대는 누구든지 세상의 지혜 시기와 질투로 이루어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서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정치가들만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 성공해야지 저 사람보다 큰 집을 사야지 저 집 애들보다 내 아들이 더 잘 돼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아니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기와 질투의 힘으로 하진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어려운 게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통계를 내리잖아요 표를 붙이잖아요 1교국, 2교국, 3교국, 4교국에서 반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전도했나 딱지 붙이고 하도 수협에 안 나오니까 수협에 끝나면 출석을 물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구역장도 모이죠 집하 이것보다는 요예 잘해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비교가 되고 재정으로 비교가 되고 가지고 있는 건물로 비교가 되고 비교는 근본적으로 식이와 질투라는 위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극륜 다 듣기는 좋지요 다 듣기는 좋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유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권리를 찾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곳간을 걸어 잠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곳간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는 관용을, 용서를, 다 힘 있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내 곳간을 열어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겠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모르게 슬쩍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되겠는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귀에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은 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만 있어도 그 지혜대로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과 마지막 절인 18절은 사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를 가지고 행한다고 할 때의 그 모습은 무엇보다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8절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의의 열매와 연관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의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사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히브리오로는? 샬롬 다른 어떤 것으로 인사하지 않고 평안하냐 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야구보소 1장 21절에서 우리가 야구보소 처음에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났다?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태어난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온유암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란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나의 삶의 장소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예요 우리는 야구보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온전함을 가지는 것 온전한 신앙 두 마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인 신앙 우리가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이 같은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같은 모습인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세미야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 눈앞에 당장의 유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님을 알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삶에서 떼어놓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떼어놓는 것 세상의 지혜를 나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 그것이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당장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앗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신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깨는 짓눌리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지혜를 몰아내고 화평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시기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